다음은 특허입니다. 시험에서 90% 이상은 특허로 나와요. 특허란 특별한 허가죠. 특별히 허가를 해서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권성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설권성은 새로운 권리를 설정한다, 창설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권리를 설정한다, 창설한다, 그래서 형성한다, 그래서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부르죠. 그래서 허가하고의 차이점이 중요한데 허가는 보통 기속으로 가지만 특허는 보통 재량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허가는 반드시 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재량입니다. 법리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허가는 인간의 본래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요건이 가져오면 무조건 기본권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청에 재량 여지가 없으니까 기속이죠. 특허는 공공공유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특허입니다. 공공공유를 위한 공익판단, 공익판단이 뭐라고 했어요? 재량판단이라고 했죠.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알아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잘 모르면 특허로 가면 돼요. 재량행위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